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한 농산물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.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660여 제곱미터 규모 저온 창고가 전소해 보관 중이던 양파와 복숭아 수만 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